어머니께서 그 이제 부부간의 예절 또 남편과 아내로서 해야 될 그런 도리 같은 것도 또 가르쳐 주셨다고요. 저희 어머니는 남자 옷도 넘어가면 안 돼요. 그 옷걸이 위에 겹쳐서 올려서 올려도 안 되고 어머나 남자가 먹는 음식에 손을 먼저 대는 법도 없고 세상에 근데 이게 지나친 사상이 아니라 먼저 남편의 귀를 이렇게 세워주고 존중을 해주면 그 존중을 받는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하셨는데 아주 어릴 적부터 들었던 터라 일부러 그러지 않아도 습관화가 됐었지요. 그래서 한 8년 존댓말을 쓰다가 어느 순간 억울하더라고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을 놓기 시작을 했지요. 근데 그 8년이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유대 관계가 함부로 하지 않고 동갑내기지만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시간을 8년이면 충분히 한 것 같아요. 말을 살짝 놓기 시작하셨을 때 반응이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. 어라? 하는 느낌으로 이제 말을 놓네. 그러니까 당신은 결혼하자마자 놓았잖아요.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놓기 시작을 했죠. 어머니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지침들이 있으셨지만 그 마음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닌가.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무언가를 원할 때는 먼저 주라고 하셨어요. 얻고자 하는 게 있으면 꾸준히 주라고. 그럼 10개를 주면 1개는 돌아온다고 했어요. 준 거를 까먹으라고 그 대신. 그리고 받은 거에 감사할 줄 아는 표현을 하라고. 이게 저희 어머님의 훈육이셨어요. 선생님도 남편분께 되게 잘하시고 남편분도 선생님께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남편분께서 오돌뼈를 직접 모아서 주신다고 저는 닭을 먹는 목적이 그 닭 뼈에 하얀 뼈 있죠. 그걸 먹으려고 닭을 먹기 때문에 살이 너무 많으면 지루해가지고 살을 다 덜어내고 뼈만 향해서 가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늦게 돌아오는 날 저 없을 때 치킨을 먹는 날 저 생각하느라고 그 오돌뼈를 그냥 본인의 치아로 다 다듬어가지고 하얀 접시에 냉장고에다 넣어놓은 거예요. 오 세상에. 설마 있죠? 집에 와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하얀 접시에 하얀 뭐가 있으니까 이게 뭐지? 그랬더니 당신 좋아하는 오돌뼈 내가 모아놨어. 근데 사실 괜찮아요. 암만 부부라도. 근데 그 정성껏 준비한 것 덕에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어요. 내가 한 번은 물었죠. 내가 똑같이 이렇게 준비해도 당신 먹을 수 있어? 그랬더니 나는 오돌뼈를 안 좋아해. 저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. 좋은 사랑꾼. 근데 결혼한 아내는 어마어마한 선물보다 그 마음을 통하는 내 아내가 좋아하는 걸 준비해주는 그거면 충분히 행복하거든요. 아주 편하게 값 안 드리고 사랑 표현할 수 있는 아내 잘 만났죠.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남편분들 잘 귀담아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인간 오정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특별한 인연은 누굴지 궁금합니다. 두 번째 키워드는요. 명창이 되기 전에 사람이 되거라. 김소희 선생입니다. 하늘 안으로 사겨낸 애원성과 고고함이 깃들어 있는 청아한 목소리. 한 세기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명창 김소희. 삶의 태도부터 소리꾼의 역량까지 아낌없는 가르침으로 제자를 성장시킨 스승이자 오정혜의 또 다른 어머니. 만정 김소희 선생과 오정혜의 풀스토리가 공개됩니다. 만정 김소희 선생님.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분이실 것 같아요. 마지막 제자셨고 쫓겨나거나 또 제 발로 나가지 않은 또 유일한 제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그만큼 가르침이 혹독했다는 그런 의미일 것 같은데 어떤 점 좀 가장 힘드시 없던 걸로 기억이 나시나요? 자유가 없죠. 모든 것이 스승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지키기에는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된 거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선생님 댁에서 기거하면서 그래서 소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첫날 자고 일어나서 지적을 방하던 게 뭐냐면 자고 일어난 친구 정리가 안 돼서 제 7번째잖아요. 엄마는 쏙 들어갔다가 쏙 나오고 특혜를 받고 자란 아이인데 자고 일어난 이부자리 개는 법을 모르죠. 그래서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장롱에 개인 부분이 보이게 정갈하게 넣는 거란다 부터 시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제가 못 배우고 못했던 그런 거를 하나하나 바로바로 지적을 하세요.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그땐 제가 모르는 상태죠.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인지시켜주는 거예요. 그래서 다시는 그걸 실수하지 않게 그러니 어린아이가 중학교 1학년 짜리가 한 걸음 두 걸음이 전부 실수투성이로 흘리고 다닐 텐데 그거를 모든 걸 지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하루 24시간이 한 240시간 정도를 느껴지거든요. 어떻게 버틸까 싶은데요. 그래서 이제 당황스러웠죠.